신은 절대로 그렇게 안 가르친다 어머님이 운명인 거고 운명은 지 운명이지 니 운명은 아니잖아 조상 있다 한들 아무리 부처님을 모시고 불사를 모시고 그리고 더 기분이 나쁜 건 남편이 알면서 니한테 얘기 안 했다라는 거 김씨가정 안심영당을 둘러보니 너를 제자로 불러볼까 상자로 불러볼까 내림을 받아서 불리기는 어려운 제자고 사주팔자의 사업으로 영업으로 직업으로 재위 돈을 움직이는 제자가 분명하다 신당을 차려놓고 빌어놔도 제자여 업양으로 가도 제자다 오시는 신명에서 예감육값 직감을 다 주고 이 김씨가정 안심영당을 둘러보니 너의 사주팔자에 부모가 있다 해도 편부 밑에 편모 밑에 자랐어야 되고 가정 형편 안에 들어섰을 때 여자라고는 하금만은 남자같은 사주를 가졌어야 된다 그러니 김씨 대주한테 지고는 못 살고 서로가 신명에서 티격이 나서 서로가 못 사는 상황이 되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올 한해에는 이동수도 보이고 도장을 찍는 거 아니면 낙차를 받는 거 아니면 이사를 가서 옮기는 거 이동하는 거 승진하는 거 이런 게 지금 다 들어와 있다 원래는 서른일곱수 아홉수에 들어왔던 그 신명의 성주를 알아주지 못하니 또 한 번의 도성주가 왔다고 나금만은 김씨가정은 다 어디로 가고 너의 안심영당만 가지고 어디 제자한테 가면 신이다 아니다 소리를 듣고 이 김씨가정의 안점지점하고 쉽게 말하면 명을 이어주고 복을 이어주는 주인공 공사가 판단이 안 났는데 어디 갔어? 굿 했어 안 했어? 했었어요 그러니 그 굿을 할 때 신의 감옥줄이 있든 조상의 감옥줄이 있든 신을 받아라 받지 마라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선생님이 봤을 땐 신랑 집에 들어오는 불사 대신 불사신령, 세준불사, 명불사, 복불사가 제대로 판단이 안 났는데 우리 안신명당에 여기 신이 움직일 일도 없고 업이 움직일 일도 없고 왜? 네가 새끼 때문에 먹고 살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 새끼 신들은 다 어디 가고 새끼 조상들은 다 어디 갔는데? 이 너의 친정열에 안심만 가지고 네가 제자니 아니니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업이니 아니니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 무엇을 해도 판단이 안 나고 무엇을 해도 시원하지가 않고 무엇을 해도 했다고는 하나 성취감이 없다 이 말이다. 신은 시그널을 주고 메시지를 줘. 근데 누가 주는지 왜 주는지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모르면 신을 받아도 못 불려먹고 그게 누군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게 자주 보이고 몸이 아프고 꿈이 막 이렇게 요사스럽게 들어와서 내가 뭐 어쩌다가 지발의 소작기로 맞추고 몇 개 했다고 해서 아 너는 신감이다. 절대 그렇게 쉽게 신이 초이스하지를 않지. 그게 조상과 아무리라서 조상에서 한번 받아 먹어보자고 변덕갈릴로 들어오면 그게 신인 줄 알고 신선생님이나 신 제자들이 합의수위에서 돈 주고 쿵짝쿵짝해서 신을 받았는데 신당을 모셔놔 놓고 그 다음부터는 아임통통 아무것도 안 되고 왜 조상은 받아 먹었으니까 나는 빠지고 신당과 나와 마주보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깝깝한 거고 그러니 조상이 뭘 원해서 이래 야린 기운을 주고 점치게 만들고 했을까 그런 게 벌써 다 두려운 거라. 그러니까 니한테 와 있는 업동자는 굉장히 영악하다 이 말이야. 꼼짝도 안 해. 단판 승부를 본 거야. 너 나와. 그만해. 안 할 거야 나. 그리고 어머님도 솔직히 너가 시집을 왔을 때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이러이러한 제자고 이러이러 이렇다. 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되는데 이 부분을 속였다는 거 보면 오는 게 정말이고 오는 게 참말이고 오는 게 진짜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들켰더라면 앉아놓고 아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 미안하다. 라고 했을 때 난 니 선택을 믿는다. 니가 뭐 따로 나가서 산다면 내가 따로 나가서 살게 해주고 아니면 이건 내 일이니까 내가 안고 가마 하든지 뭔가 이렇게 그게 해줘야 되잖아. 어떻게 자기가 그걸 모셔놨다고 해서 세 사람을 들였는데 그 사람은 인격체로 대우를 안 하는데 신은 절대로 그렇게 안 가르친다. 그러니 개념이 다 무너진 상태인 제자한테 운명은 지 운명이지 니 운명은 아니잖아. 어머니 운명인 거고 그리고 더 기분이 나쁜 건 남편이 알면서 니한테 얘기 안 했다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러잖아 몸주 동자 업동자가 화가 난 이유가 니는 그게 두렵고 무섭고 지치고 힘들어서 친정엄마한테 보따리를 싸우고 갔다 하지만 동자 애기씨는 그게 아니었다고 왜 우리 엄마한테 순진한 우리 엄마한테 어느 누구도 얘기 없이 어차피 거짓말 드러날 건데 자식을 낳아놓고 니가 도망을 못 가겠지라는 그 썩은 동아줄로 너를 묶으려고 했던 게 이 아이는 화가 났던 거야 너 몸 지금 안 아프잖아 누구 말 따라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것도 아니잖아 얼마나 감사하냐고 내가 안 받아서 이 아들 치면 어떡하지? 응? 제가 할머니가 이런 걸 했었는 집에는 반드시 내려간다던데 어떡하지? 이런 걸로 니가 좋음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도 단단해지고 마음도 단단해져야 돼 줄신이었으면 벌써 좋았다 이길 수 있다 한 번 이 딸하고 아들하고 재밌게 건강하게 벌전이 있다면 닦아가고 묶어가고 하면서 평범하게 살아가자고 오신 욕심 많고 신단만은 업양신이고 재물신이니까 직업으로 삐나게 가고 건강으로 삐나게 가고 명예로 삐나게 가는 신이기 때문에 엄마가 여자라도 남자들하고 똑같이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1등만 될 거야 이러고 왔다고 왜 엉아야 하고 누나야 하고 공부 가르치고 먹이고 입혔는데 불편함 없게 하려고 그래서 엄마한테 돈 벌어주려고 아빠가 없어도 엄마가 신 이걸 안 해도 뭘 어떻게 해도 흔들리지 말고 엄마가 가면 차라리 나중에 많이 벌어지면 이제 내 목도 챙겨주라 그 뜻이지 그걸로 가지고 신이 오고 자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니가 지금 갖고 있는 느낌 예감 지금 대로 하면 될 것이다 올해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김씨 가정 주인공 안심영상의 주인공만 잘 찾으면 문제없이 돈 벌고 니가 원하고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 이번 사례자는 쉽게 말해서 어디 가면 자꾸 신을 받으라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시집으로 왔을 때 시어머니가 신당을 모시고 있고 그걸 속이게 됨으로써 그 뒤로부터 거기 나와서 이 신당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좀 많이 어렸으니까 겁이 많이 났던가 봐요 어디 가서 그 얘기를 하면 무조건 신을 받으라고 신을 안 받으면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던 사례자인데 제가 영적 예찰을 했을 때는 관공서의 일을 보거나 경찰이 되거나 군의관이 되거나 이 업양신인데 시어머니가 그런 일이 있었고 무당들이 자꾸 신을 받고 눌린 것을 하다 보니까 많이 가물이 찬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이번에 자기가 제자인가 아닌가 물어봤던 그런 영적 사례자입니다 잊지 마ذا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제공 및 자막을 signal